사실 나켓의 무덤은 다 봤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뭘 다룰 거냐면 이 벽화의 숨겨진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평면도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봤던 벽화는 바로 이 위치에 있는 벽화였고요 이걸 서쪽 벽면에 있는 벽화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시계방향으로 돌아서 북쪽면을 봤고 동쪽, 남쪽 이런 순서로 살펴봤죠 근데 좀 이상하죠 우리가 서쪽 벽면이라고 불렀던 거는 실제로 북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면이라고 부른 거는 실제로 거의 동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부르는 걸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다뤘던 네페르탈의 무덤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방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특히 죽음에 관해서는 죽은 후에 해가 지는 서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 때 무덤의 입구는 동쪽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관하고 미라는 서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켓트의 무덤이 위치한 지역도 보면 나이광의 서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하지만 무덤을 항상 방위에 맞춰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리적이나 공간적으로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방위를 맞출 수는 없죠 이럴 경우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벽화를 통해서 공간을 재정의합니다 과학과 수학이 발달한 나라답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방위를 어떻게 재정의를 했나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서쪽 벽면에서 이런 벽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남측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손에 연꽃을 들고 있죠 이 연꽃은 상 이집트의 상징입니다 상 이집트는 남쪽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는 이 왼쪽이 바로 남쪽이 됩니다 그리고 서쪽 벽면에서 북쪽에 있었던 그림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파피루스의 습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하이집트의 상징이거든요 하이집트는 북쪽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봤던 그 상형문자 텍스트 중에도 파피루스 습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날강하고 있는 델타를 의미하기 때문에 역시 이 북쪽으로 의미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포도가 있죠 와인의 만드티스는 포도는 지중해성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포도밭이 있다는 것은 하이집트 쪽 북쪽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그림의 오른쪽은 북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면도를 다시 보시면 왼쪽은 남쪽이 되고요 오른쪽은 북쪽이 됩니다 이런 상징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쪽 벽면에서 봤던 이 벽화를 보시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이집트를 상징하는 파피루스 그리고 포도를 들고 걸어오고 있죠 이 사람들의 진행 방향을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 하이집트에서 나케트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면도 상에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화를 통해서 공간의 방향을 재정의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쪽과 북쪽이 정해졌죠 그러니까 출입구가 있는 부분은 동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이 안치된 곳은 서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벽화를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공간적,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면서 그런 본인들의 죽음의 세계관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무덤을 보게 되면 그냥 벽화가 색깔이 예쁘다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눈여겨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케트의 무덤에 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